안녕하세요. 금일 웨비나를 진행할 한국알테어 기술팀의 김동원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유니티 기반의 새로운 GUI로 구성되어진 하이퍼옥스X의 2029 버전으로 토폴로지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적화에 특화된 고지에서 썰보인 옵티스트럭트와 토포그래픽 최적화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몇가지 예제 모델들을 사용해서 셋업 과정을 시현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이퍼옥스는 다양한 해석 영역의 툴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보면 전체력인 하이퍼메시, 보면 후체력인 하이퍼뷰, 각종 구조해석, CFD해석, 단무체 동력화해석, 전자기장해석, 제조공정해석 등의 툴들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해석 같은 경우에는 영상 과정에 있어서 인플레시스를 풀거냐, 익스플레시스로 풀거냐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금일 저희가 사용하는 솔버는 익스플레시스 구조해석 솔버인 옵티스트럭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옵티스트럭트는 선형, 비선형 해석이 모두 사용 가능한 구조해석 툴인데요. 현재 다양한 산업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서 유저분들도 많죠. 그래서 강성 해석, 강도해석, 내구해석, NVH 등 구조몰에 대한 최적화 수행에 특화되어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티스트럭트의 최적화 프로세스는요. 먼저 구조해석 셋업이 끝난 FE 모델에다가 추가적으로 최적화 관련 인프카드를 정의하게 되면 이 인프카드를 의해서 최적화된 값에 도달할 때까지 주요 설계 변수를 받고 가면서 반복 계산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티스트럭트는요. 클리언트 베이스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X0에서 시작해서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각각 이터레이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이터레이션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X3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는 즉 해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계산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적화 관련 인프카드는 크게 DRCO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D는 이제 디자인 베리어블을 얘기하고요. 최적화 대상이 되는 설계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은 구속 조건이나 혹은 목적 합소에서 사용될 결과 값 혹은 특정 값, 특정으로 정의되는 값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음답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Constraint가 있습니다. Constraint는 이 음답 함수들을 가지고요. 어떤 구속 조건을 주는 겁니다. 목적 함수에 도달해 가는 과정에서 제한을 주는 구속 조건이고요. 바로 O가 목적 함수죠. 즉 정의된 응답 함수가 어떤 값이 가게끔 즉 최적화 같은 경우에 최소를 할 거냐, 최대를 할 거냐 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DRCO에 입력한 값들을 가지고 최적화 수행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예제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쪽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이 하중을 받는 사각 단면 보호에 각각의 단면 사이즈, B와 H 사이즈를 결정하는 최적화를 진행할 경우요. 이 설계 변수는 높이와 폭이 되는데요. 높이와 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죠. 이런 제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응답 값은 이제 수직 응력, 전단 응력, 질량이 될 겁니다. 구속 조건 같은 경우는요. 수직 응력 값이 160MPa 이하가 돼야 되고 전단 응력은 60MPa 이하가 돼야 되는데요. 추가로 이제 단면의 높이는 폭의 두 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이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구속 조건들이 있고요. 목적 함수는 뭐냐. 목적 함수는 바로 이 질량이죠. 응답 함수 질량을 최소화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DICO를 각각 세팅을 했잖아요. 세팅을 해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얘가 찾아낸 것이 다음과 같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초록색 그래프 보이시면 됩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초록색 그래프가 결론적으로 수직 응력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좌측 X축 선도가 X축 좌표가 사각 단면의 두께 그리고 Y축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 응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녹색 커브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 커브를요. 그 외에도 각각 이 커브들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B 같은 경우에 B 같은 경우에 B 같은 경우에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제약이 있었죠. 20에서 40 높이는 30에서 90 그래서 20에서 40 구간 즉 이 용역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30에서 90 즉 이 용역만 허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만. 두 가지가 겹치는 영역은 이 구간이 될 거고요. 자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shear 스트레스가 얼마 이하가 되겠죠. 파란색이 shear 스트레스인데요. shear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커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을 하는 구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높이가 폭의 두 배가 두 배 이하가 되어야 되죠. 그럼 다음과 같은 하늘색 커브를 획득하게 되고요. 즉 이 용역 안에 이 용역들은 하늘색 위에 있는 용역들은 구속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용역이 될 겁니다. 즉 그럼 남은 용역이 이 용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용역. 자 여기 Feasible Domain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럼 나머지 용역이 붉은색 용역들은 뭐냐. Impeasible Domain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Feasible Domain 내에서 이 Feasible Domain 내에서 질량이 최소화 된다. 즉 여기 수직 응력을 다 만족하는 범위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 질량. 여러 가지 커브들이 있죠. 이 커브들이 각각 질량이거든요. 즉 여기서 질량이 최소화 된다는 커브. 이 실선 커브가 되겠죠. 이 실선 커브. 즉 이 실선 커브가 되는 위치한 이 점.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바로 최적화 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Feasible 디자인 내에서 최적화 된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ptic Start에서 제공된 최적화는 크게 컨셉 최적화와 파인 튜닝 최적화로 구분되어 지고요. 이제 컨셉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제가 웨비나를 했었던 토폴로지 최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웨비나가 진행된 프리 사이즈 최적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진행할 토포그래피 최적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컨셉 최적화고요. 파인 튜닝 최적화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 최적화. 그 다음 쉐입 최적화. 그리고 프리 쉐입 최적화가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 드렸다시피요. Optic Struct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최적화를 DRCO 입력 데이터를 셋업합니다. 즉 설계 변수인 디자인 베리어블은요. 이 토포그래픽 최적화에서는 이 디자인 베리어블이 프로펄티가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응답 함수인 R 같은 경우에는 뭐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응력이 될 수도 있고 변이가 될 수도 있고 주파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DRCO의 C 컨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응답 함수 셋업한 값들 있죠. 이 응답 함수를 가지고 구석 조건을 주는 거죠. 특정 영역이라든지 어떤 값에 대한 제한을 주는 거고요. 목적 함수 O는 리스폰스를 가지고 최소할 건지 최대할 건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OPTIST STRUCT에서도 최적화 진행할 때 이렇게 DRCO 순서로 각각 셋업을 해서 진행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인풋 데이터를요. 이렇게 구성된 인풋 데이터들은요. 이 FM 파일이 확장자 FEM이라는 파일이 바로 OPTIST STRUCT INPUT 파일인데요. OPTIST STRUCT INPUT 파일에서 벌크 데이턴 섹션에 입력 카드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토포그래픽 최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토포그래픽 최적화는요. 디자인 베리어블 영역 내에서 설정된 쉘 요소들의 절점들의 쉘 요소를 구성하는 절점들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쉐입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쉐입 최적화가 마치 보강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로 비드 패턴을 산출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포그래픽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드 패턴을 확보하고 이러한 비드 패턴을 가지고 실제 양사품에 설계를 해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혹은 겸허 의종적인 비드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들 보시면 패널에 압력이 가해지는 예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맥스 디플렉션이라는게 최대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 스트렉스를 보시면 현재 이 각각 네 가지 비드 패턴 타입에 따라서는 이 값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죠. 그런데 토포그래픽 최적화 해석을 통해서 얻어진 성능을 보면 훨씬 더 변이가 적고 발생하는 응력도 작은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토포그래픽 최적화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능이 기존의 어떤 겸허 의존적인 성능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옵틱 스트렉트에서 토포그래픽 최적화는 DTPG 카드를 통해서 셋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DTPG 카드는요. 디자인 베리어블을 선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포그래픽 최적화는 쉘 요소의 절점들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민간도 분석하는 거잖아요. 즉 쉘 요소만, 즉 쉘 요소에 구성하는 프로펄티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BID PARAMS 라는 카드 내에서 BID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파라미터 값들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각 값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Minimum Wid라는 것은 BID의 최소 폭이 될 거예요. 최소 폭인데 저희가 추천하는 값은 평균 요소 사이즈의 1.5에서 2.5배 이상 1.5배에서 2.5배 사이 이상이 아니죠. 사이에 있는 값을 입력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Draw Angle 같은 경우는 BID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건데 여기 이 각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각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raw Angle은 저희가 추천한 건 60에서 75도 사이의 값을 추천합니다. Draw Hate는 바로 BID가 생성된 높이죠. 이 높이가 될 것이고요. 이 높이라는 말은 결국은 쉘 요소를 구성한 절점의 최대 옮겨지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ound라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Bound라는 값이요. Bound의 값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Bound는 Upper Bound가 있고 Low Bound가 있는데요. Upper Bound의 값 방향의 기준은 이제 Normal 방향 기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뭐냐면 BID가 생성되는 방향 BID 높이가 올라가겠죠. 올라간 높이의 방향을 정의하는 건데요. 입력되는 양을 일종의 스킬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Draw Hate에다가 이 값이 곱해지면 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3이라는 값만큼 얘가 올라가는데요. Upper Bound가 1.0 됐고 Low Bound가 마이너스 1.0 됐으면 즉, 3이란 만큼 위로 올라갈 수도 올라가는 BID 패턴 내려가는 BID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버퍼존 옵션이 있습니다. 버퍼존 옵션이 버퍼존 옵션은 뭐냐면요. 즉, 설계 영역과 비설계 영역 사이에 BID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렇게 급격한 높이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발생하는 높이차을 이렇게 버퍼존이라는 옵션을 써서요. 이렇게 램프 구간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Boundary Skip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Boundary Skip 같은 경우는 하주 및 경계 조건이 설계 영역 내 위치했을 때 설계 영역 내에 있는 로드의 제약이 될 경우에 이를 자동적으로 제외를 해주게 되죠. 경계 조건이 잡힌 상태 아까 말씀드린 토포그래피 자자 같은 경우 셀 요소를 구성하는 절점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위치에 구속 조건이 걸렸으면 절점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자, 드로우 디렉션은 아까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크게 Normal Element Normal 즉 요소의 Normal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그 글로벌 자표기에다가 어떤 자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낸 형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밖에도요. 패턴 그루핑이라고 해서요. 각각의 시메트리한 패턴 그 다음 리니어 패턴 서큘러 패턴 레디어 패턴 세클리컬 패턴으로 각각 패턴 타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한 내용은 패턴 그룹 옵션에서 저희 해프 페이지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컨스트레이션을 통해서요. 하이퍼 옥스 X에서 토포그래피 최적화를 하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델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 모델 간단한 예전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토폴로지 그 하이퍼 옥스 X를 활용한 토폴로지 최적화 웨비너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똑같습니다. 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퍼 옥스 X에서 이 최적화 관련된 아이콘들은요. 여기 오티마이저에서 이렇게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적화에 관련된 브라우저만 별도로 보시려면 여기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브라우저가 최적화 인풋 셋업 전용 브라우저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토포그래픽은 다음과 같은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디자인 베리어블을 만드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네임은 토포 글에 피해 라고 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쉘 요소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쉘 요소 에디트 타입 쉘 요소로 해서 자 프로펄티를 선택하는데 이 프로펄티는 현재 이 모델 이 모델을 선택할 겁니다. 자 클로즈 자 그러면 프로펄티를 선택을 했는데 이 현재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면 잠깐 보여드리면요. 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다음과 같은 하중 경계 조건으로 어 해석을 하는 선행해석 모델이에요. 토포그래피 최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적화 인풋댁을 셋업하기 이전에 먼저 노말런을 먼저 통해서 해석 교과를 먼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카드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제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카드를 만들었고요. 이 카드에 대한 내용 수정도 가능한데요. 이 토포그래피 아이콘 밑에 보시면 작은 아이콘이 있죠.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리스트 토포그래픽 디자인 베리어브로 해서 토포그래픽 디자인 베리어브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바로 바로 브라우저 해상에서도 입력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니멈 값은 5.0 드로우 앵글은 60도 드로우 헤이트는 4.0 버퍼전 체크를 해 줄 거고요. 바운드리 스킵 활성화 시켜 주고요. 드로우 디렉션 그래서 0으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모델의 노멀 방향은 현재 이 방향이 있거든요. 즉 어퍼바운드 1.0 으로 주면 최대 이 방향으로 4의 값으로 비드 패턴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0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는 생성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베리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리스폰스를 만들어 봐야 되죠. 리스폰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다음같이 리스폰스 만드는 창이 뜨게 되고요. 자 네임은 디스프라고 하겠습니다. 즉 뭐냐 어 변이를 응답 함수로 선정을 할 거예요. 즉 리스폰스 타입은 스태틱 디스플레스만 뜹니다. 자 보시면 스태틱 디스플레스만 뜹니다. 한창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 윌 버튼을 활용해서 회전을 시켜서 아마 찾아오실 텐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키보드에서 S 첫 글자 첫 글자를 입력하시면 해당 위치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게 더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노드를 선택해야 되죠. 노드는 위치는 바로 하중에 가해지는 위치인데요. 노드 아이디는 2500번인데요. 로드 아이디 2500 네 이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proceed 자 그 다음 DOF가 있습니다. DOF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뽑아보는게 변이 값을 뽑아보는거에요. 변이 값 변이 값을 뽑는데 변이가 육자율도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에 대한 육자율도에 대한 각각의 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고자 하는거는요. DOF3 즉 지방향에 대한 변위만 볼거에요. 그래서 클로즈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폰스를 일단 먼저 만들었습니다. 리스폰스를 만들었구요. 그럼 이번엔 이 예제 같은 경우에 구속 조건 없이 바로 최적화를 진행할텐데요. 이렇게 최적화 할 때 여기 오브젝티브 목적 함수가 이제 설정이 돼야 되죠. 오브젝티브를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티브는 Minimum Disp 라는 이름으로요. 자 오브젝티브 타입은 최소화를 하는데 어떤걸 최소로 하냐 저희 아까 방금 전에 만들었던 리스폰스 타입 있죠. 방금 만들어졌던 이 디스플레스먼트 즉 이 디스플레스먼트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로드스텝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로드스텝 왜냐하면 변위를 최소화 할건데 뭘 어떤 변위를 최소화 할거냐 즉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하중 이 하중 경계 조건 즉 로드스텝 지금 이 모델 하나가 있죠. 토션 이 하중 경계 조건에서 발생되는 디스플레스먼트 값이 최소화되는 최적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해제 같은 경우는 하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변이가 최소화하게 할 수 있는 비드 패턴을 만들어내려 라는 토포리프 최적화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최적화를 만드실 수 있구요. 이렇게 if that setup이 끝난 최적화 끝난 것은 여기 플레이 버튼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하단 패널에 하이퍼메시에서 쓸 수 있는 패널을 하이퍼메시에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패널에서 옵틱 스트레트를 클릭하게 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요. 현재 지금 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띄웠던 창 리스트 오브 디자인 베리어블 창이 그대로 되어 있죠. 자 이걸 원복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요. 만약에 오티메이제이션 전용 브라우저를 보시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일반적인 모델 브라우저 있죠. 일반적인 모델 브라우저를 보시려면 여기 작은 홈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전체 인프텍에 대한 구성도를 브라우저 상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이콘이 아니라 기존 해폰 메시처럼 브라우저에서 생성하는 인프텍을 생성하는 걸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오티메이제이션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요. 현재 이 브라우저 창에서 모든 셋업을 할 거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브라우저 오티메이제이션 브라우저 창에서 우측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요. Create Topographic Design Variable 있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브라우저 창에서 입력이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디자인 영역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Topographic 최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Topology 최적화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영역 설정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영역 설정. 지금 이 해석 모델 같은 경우에 현재 이 픽스되는 지점 하중이 혹은 가해지는 이런 지점들의 주변부는 디자인 베리어블에서 제외했죠. 그죠. 디자인 베리어블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바로 비드 파라미터에 대한 값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최소 폭은 15. 드로우 앵글은 85. 그리고 높이는 최대 높이는 5. 버퍼전 옵션 체크하고요. 나머지 옵션도 다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 upper bound 2.0 마찬가지로 이 해석 모델이 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미드가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디자인 베리어블을 만들었죠. 셋업 끝났죠. 그죠. 다시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다음에 리스폰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는요. DRCO 순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폰스를 선택한 다음에 리스폰스 네임은 이제 프리크라고 할게요. 프리크 자 왜 프리크냐 자 그럼 이 모델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은 로드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즉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ERGR 카드를 사용하는 로드스텝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즉 고유 진동수 최적화는 예전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노말 모드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활성화 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최적화에서는 그 다음 응답 함수로 바로 프리컨시 값 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해서 프리컨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관심 있는 모드는 바로 첫 번째 모드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폰스를 만들었고 바로 컨슬리에이터를 생략하고 바로 오브젝티브로 만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에 오브젝티브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 프리크 맥스 자 보시면 질량 변화는 미미하잖아요. 거의 거의 없잖아요. 질량 변화 비듭 최적화 이기 때문에 그런데 프리컨시가 얼른 한다면 결론적으로 강성이 증가한단 말이죠. 즉 비듭 패턴을 통해서 강성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해제는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타입을 미니마이즈가 아니라 맥시마이즈가 되겠죠. 그 리스폰스는 아까 저희가 보고자 했던 프리컨시 그 막상으로 로드스텝 선택해 줘야 되겠죠. 로드스텝은 아까 저희가 세팅한 로드스텝 를 선택하게 되면 이 노말 모드 해석을 통해서 나온 첫 번째 프리컨시 값이 최대가 되는 비드 패턴을 생성하라는 것이 이해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게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셋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시 아이콘을 활용해서 셋업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속 조건도 좀 주는 예제일 텐데요. 자 먼저 토포그래피 아이콘 크리에이트 아이콘을 통해서 창을 먼저 띄우고요. 자 네임 수정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타입은 PC에 프로퍼티 마찬가지로 디자인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디자인 영역. 즉 노란색 영역이 바로 현재 디자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니멀 두께는요. 6 드로우 앵글은 60 그 다음에 높이는 최대 높이는 3 퍼포전 체크하구요. 바운드 스킬 로드 앤 스킬 그 다음에 노멀 툴 엘레멘트 다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어퍼바운드가 있죠. 어퍼바운드가 1.0 로우웨어 반도는 마이너스 1.0 값을 입력합니다. 자 뭐냐면 즉 비드가 현재 모델의 비드가 생성이 될 때 플러스 방향 노멀 방향 이 방향으로 최대 3 만큼 그리고 밑에 하단 방향으로 3만큼 비드 패턴을 만들어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패턴 타입을 넣을 겁니다. 패턴 그리핑에 어떤 패턴 타입을 넣을 거냐면 저희가 넣을 타입은 투 플랜 시멘트를 넣을 거예요. 보시면 투 플랜 시멘트리죠. 즉 비드 패턴이 생성이 되는데 이 플랜 패턴이 이 축과 이 축을 가지고 기준으로 각각 시멘트리한 형상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 투 플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앵커 노드를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번호로 좀 입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앵커 노드 값 바로 여기 요 노드가 될 거고요. 앵커 노드로 먼저 위치시키고요. 그럼 앵커 노드에서 방향 그 앵커 노드가 생기는 그 기준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노드는 2번 노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앵커 노드 퍼스트 노드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이러한 벡터에 프로젝트 되는 면이 생성이 될 거죠. 그럼 이렇게 원시멘트리가 될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2시멘트리이기 때문에 벡터를 하나 더 지정을 해 주면 이렇게 하나 더 지정해 주면 앵커 노드와 퍼스트 그리드로 생성된 축에 노말한 다시 프로젝트 면이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 플랜 시멘트리 조건을 정리를 내줬고요. 자 리스폰스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폰스 아이콘을 선택해서요. 네임 수정 없이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리스폰스 타입은요. 이번에는요. W Frequency라는 걸 쓸 겁니다. Waited Frequency인데요. 이 Waited Frequency를 통해서 각각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아까 이전 예제 같은 게 한 개 모두에 대한 결과감을 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모든 값에 대한 결과 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Waited Factor 값은요. 1, 1, 1로 다 줄 겁니다. 1 1 1 자 그럼 이게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 모든 각각의 Frequency 값을 가지고요. 이 값을 우리가 이 값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지금 Waited 값 같은 경우를 낮추는 최적화를 수행하게 될 건데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리스폰스 하나 더 클릭하게 됩니다. 리스폰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List of Automation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리스폰스에 대한 브라우저 창을 별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이번 리스폰스 타입은 비드 프렉션 자 비드 프렉션이라는 것은요. 비드가 생성이 되는데 비드 생성되는 영역에 대한 값을 1과 0으로 구분해서 나온 값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비드 프렉션 토탈로 줄게요. 토탈로 해서 비드 프렉션이라는 리스폰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Constraint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속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구속 조건을 줄 거냐 비드 프렉션은 값 리스폰스 있죠. 그 비드 프렉션 리스폰스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비드 프렉션에 대한 값을 로우의 값으로 로우 바운드리 값에 0.5로 하게 되면요. 즉 전체가 1이고 하프가 0.5라면 0.5만큼의 비드 프렉션 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최소 0.5만큼 이상의 값들이 비드 패턴이 생산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역에 대해서요. 전체 영역을 1로 잡았을 때 자 그다음 클로즈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목적 함수 만들어 주겠죠. 목적 함수는 이제 프리컨시인데요. 프리컨시의 자 웨이티드 프리컨시나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컨시 값들을 최대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화 시켜서 강성이 증가 되니까요. 근데 프리컨시 하나를 선택했을 때는 예를 최대화 시켜서 매시멈으로 두어도 되지만 웨이티드 프리컨시 같은 경우는 역수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하이프를 보시면 웨이티드 프리컨시 계산 되는 식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미니마이지를 두고 역수이기 때문에 웨이티드 프리컨시를 선택을 해 주고 최적화를 진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장비가 웹이나 장비가 조금 오래된 장비라서요. 웨이티드 프리컨시를 최소화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가 각각 첫번째, 두번째 세대 모두에 대한 프리컨시 값이 증가 될 수 있는 즉, 강성이 증가된 최적화 형상을 얻어낼 수 있는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지금 아이콘들로 클릭을 해서 제가 모델을 생성을 했습니다. 최적화 인풋 대응을 셋업을 했습니다. 자, 하나만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재밌는 예제인데요. 재밌는 예제인데요. 먼저 로드스틱을 보면 각각 두 개 로드스틱이 있습니다. 각각 두 개 로드스틱이 있어요. 즉, 이러한 하중이 걸렸을 때 이러한 하중이 걸렸을 때 변이라든지 혹은 컴플라이언스 변형 에너지 변형 에너지죠. 변형 에너지죠. 컴플라이언스 값을 최소화하는 혹은 최소화하는 그런 값 해석을 수행하는 최적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드 패턴을 만든다기 보다는 절짐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최적화된 튜브 타입을 만드는 예제입니다. 자 먼저 아이콘을 선택해서 만드면요. 토포그래피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디자인 베리어블 네임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일하죠. PCL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위드 값 2.5 드로우 앵글 85 드로우 헤이트는 5로 두겠습니다. 버퍼존은 언체크를 할게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 버퍼존 같은 경우에 언체크를 두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 스킵도 얘는 논으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말 툴 엘레먼트만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퍼 2.0 어퍼 2.0 어퍼 2.0이란 뭐냐면 결론적으로 최대 10까지 변형한다는 거죠. 변이를 굉장히 크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변이를 한다. 그 절점이 이동할 수 있는 위치량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을 주겠습니다. 그 패턴 타입을 리니어 타입을 줄 텐데요. 이 리니어 타입이 어떤 리니어 타입이냐. 즉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비드 패턴이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자 썩 타입은 베이직이고요. 앵커노드 아이디로 입력할 겁니다. 아이디로 앵커노드는 아 노드로 선택하지 않고요. 이번엔 코디네이터로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즉 노드 아이디가 아니라 코디네이터로 즉 000 포인트 000 에 위치한 코디네이터 기준으로 좌표 좌표 기준으로 세팅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1 즉 그러면 X 방향 1 현재 모델 같으면 X 방향 2 방향이죠. 2 방향으로 리니어한 패턴을 만든다는 예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클로즈를 하게 되면 디자인 베리어블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베리어블을 오티마이제이션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디자인 브라우저가 생성되어 있죠. 토포그래픽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 파트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아이콘이 아닌 이렇게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면 선택을 해 주고요. 그죠. 자 보시다시피 아까 이전에 선택한 프로펄티가 궁금할 때는요. 이전 디자인 베리어블 들어가서 해당 프로펄티를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우측 버튼을 클릭하셔서 리뷰라고 있습니다. 리뷰를 선택하며 해당 디자인 베리어블이 어떤 설계 영역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죠. 자 디자인 베리어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와 비슷한 값이 다 들어갑니다. 비슷한 값이요. 미니멈 2.5 85 드로우 해티는 5.0 마찬가지로 퍼포즈 원체크하고 바운드 스케잇 옵션 꺼 주고요. 어퍼 바운드 2.0 로어 바운드 마이너스 2.0 마찬가지로 비드 패턴 타입을 리니어하게 줄 텐데 코디네트 정보로 해서 X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비드 패턴을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은 다 끝났어요. 디자인 베리어블은 다 만들었습니다. 자 리스폰스 만들어 볼게요. 리스폰스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리스폰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먼저 만들 리스폰스는요. 이제 볼륨을 만들 겁니다. 볼륨 볼륨 만들어서 리스폰스 타입은 볼륨 하나 만들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 오브 있죠. 리스트 오브 오티미지에이션 리스폰스를 클릭해서 리스폰스들만 있는 그 모델 있죠. 이 브라우저 리스폰스만 모여지는 브라우저 상에서 브라우저 상에서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자 오티미지에이션 브라우저 상에서도 우측 버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엔 리스폰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은 W 컴플라이언스 자 마찬가지로 웨이티드 컴플라이언스 자 이제 로드 스텝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로드 스텝은 두 개 로드 스텝 선택합니다. 자 웨이티드 컴플라이언스는 개념 뭐냐 각 로드 스텝마다 컴플라이언스가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두 개 컴플라이언스들을 웨이티드 형식으로 해서 묶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웨이티드 팩타 조건을 줘서요. 자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주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선택을 클릭을 하셨어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줄 거냐면 리스폰스를 볼륨을 선택할 겁니다. 볼륨을 볼륨을요. 볼륨인데 이 볼륨 값이 최대 어퍼 즉 최대 1594라는 볼륨까지 최대 1594라는 볼륨까지 증대되게끔 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클릭을 하게 되면요. 오브젝티브에서 우리가 선택해 주는 거는 아까 웨이티드 컴플라이언스 있죠. 웨이티드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하는 로드스텝에 발생된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오브젝티브를 선택을 해 주게 됩니다. 자 지금 아까 지금 뭐 X창이 하나씩 뜨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재 보여 드리는 웨비난 장비가 오래된 장비입니다. 오래된 장비라서 윈도우랑 이런가지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이런 X창은 아마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자 다시 좀 이어나가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팅이 끝났어요. 지금 구석 조건 만들어 주고 그죠? 먼저 디자인 베리를 만들어주고 리스폰스를 각각 만들어주고 이렇게 구석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런데 이 상태로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어떤 비드 패턴만큼 얻지를 못하실 수가 있어요. 즉 제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 튜브 형태가 이 비드 패턴 최적화를 활용을 해서 튜브 형태가 완전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좀 얻고 싶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Relative Convergence Criterion은 값을 좀 건드는 겁니다. 즉 Iteration, Iteration, Iteration 각각 단계를 갈 때 그 허용되는 폭이 있죠? 그 허용되는 폭의 값을 더 낮출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 수행할 수 있냐면요. 컨트롤 F 버튼을 하이퍼옥스에서 하이퍼옥스 X에서 컨트롤 F 버튼을 누르면요. 어떤 명령어에 대한 것들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PT PRM 키워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DOPT 라는 키워드 카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F 버튼을 누르셨어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값을 수정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lative Convergence Criterion 값을 조금 키울게요. 브라우저를 이 값이 0.0001로 아이고 0.0001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컨버전스 Criterion 값을 작게 줬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맥심한 디자인 이터레이션 값을 최대 값인데요. 최대 값을 한 100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이 디폴트 값이 아마 30으로 잡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최적화하다가 목적함수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30점에서 끝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심한 디자인 이터레이션 값을 키우면 대략 이해자 같은 경우는 80 몇 이터레이션에서 디자인 형상이 바뀌어진 튜브 형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포그래픽 최적화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이퍼웍스 X에서 토포그래픽 최적화를 활성화하는 셋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다든지 오티메이제이션 브라우저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알테오 주요 웹사이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 알테오 블로그 있죠. 블로그.r.co.kr에서 지금 현재 웹이나 보이더러 웹이나 외에도 지난 웹이나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 소식에 다양한 팁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 스토어에서는 아시다시피 교육 신청이나 교육 자료들을 다운로드 혹은 해석에 대한 기본 가이드북들 있죠. 가이드북들 그런 가이드북들도 다운로드하실 수가 있고요. 알테오 컨넥터에서는 저희 하이퍼웍스 제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혹은 뭐 라이센스 신청이나 발급에도 알테오 컨넥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같은 경우 저의 서포트 골뱅이 알테오.co.kr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알테오 스토어, 알테오컨넥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인 분들께서 직접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입 신청이 필요하구요. 이상으로 하이퍼웍스 2029X를 활용한 하이퍼웍스 2029를 활용한 토포그래픽 최적화 수행에 대한 금일비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